인쇄 미리 보기 말 그대로 인쇄하기 전에 미리 보겠다는 얘기인데요 바로 밝히는 컨트롤 플러스 p 컨트롤 플러스 p 여기서 얘기하는 p 는 뭘까요 그렇죠 인쇄의 p 프린터를 의미하는 거고 프린트 그 다음에 또 있죠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플러스 f2 f2 도 인쇄 미리 보기가 되는 거죠 f2 감기하는 방법 작업 다 했으니까 이제 인쇄하자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하자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요 컨트롤 플러스 p 프린트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f2 인쇄 미리 보기에 바로 밝히구요 파일의 인쇄의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말 그대로 인쇄 시 사용할 머리 글 바닥 글 그 다음에 여백 등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여백 표시를 선택하게 되면 여백 경계선 그 다음에 열 너비 경계선이 표시가 되요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이 여백 그 다음에 열 너비를 갖다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핵높이는 조절할 수가 없다 조절 기능이 지원되지 하나 행 높이는 그리고 페이지 레이아웃 탭의 페이지 설정 그룹 우측 하단에 있는 대화 상자 표시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페이지 확대 축소를 클릭하게 되면 화면이 일정한 비율로 확대해서 표시된다 라는 거 또 하나 조심하실 것은 그냥 화면에서만 확대고 인쇄 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 언급 잘하니까 조심하시구요 그 다음에 차트가 있을 때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파일의 인쇄를 선택하게 되면 차트만 인쇄 미리 보기에 나타나요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벗어나려면 인쇄 미리 보기 창에 왼쪽 위에 있는 돌아기 화살표를 클릭한다거나 또는 ESC 탈출 ESC를 누르면 돼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탭에 인쇄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미리 보기 창이 보인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오게 되면 보세요 여백 선이 나타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확대 축소가 가능하다 라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백을 조절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백을 여백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페이지 설정 들어가게 되면 시트 탭에서 눈금선 그 다음에 행렬 머리구를 갖다 선택할 수 있거든요 확인 보세요 행렬 머리글이 나오잖아요 A열 B열 C열 1행 2행 3행 그 다음에 눈금선도 나오고 여기서 너비를 너비를 조절하겠습니다 지금 A열의 너비를 갖다가 늘렸거든요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면 A열이 어떻게 됐어요 같이 늘어나죠 바로 그겁니다 다시 갈까요 B열도 이렇게 늘리게 되면 시트에서도 늘어난다 라는 거죠 그런데 높이는요 안 돼요 그것도 시험 문제 나온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인쇄를 누르게 되면 보세요 차트만 차트만 나타난다 라는 거고 그래서 원래 시트로 돌아가는 요 단추를 눌러도 되고 또 ESC 를 눌러도 된다 ESC 원래대로 돌아온다 라는 거죠 이번에는 페이지 설정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인데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들어가게 되면 페이지 탭이 있고 그 다음에 여백 탭 머리글 바닥 글 탭 그 다음에 시트 탭이 있어요 시트 탭 하나하나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 그룹에 대화 상자 표시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들어가요 그럼 방금 제가 살펴본 대로 페이지 여백 다음에 머리글 바닥 글 시트 탭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탭 에서는 요 용지 방향 어떤 탭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머릿속에 잘 넣어 두셔야 되요 페이지 설정에서 페이지 탭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페이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용지 방향 세로 가로 용지 방향을 갖다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배율 확대 축소 배율 지금 100% 인데요 10% 에서 400% 까지 가능해요 10% 에서 400 숫자적인 개념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요 0% 가 아니고 10% 가 되요 10% 에서 400 까지 가능합니다 요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자동 맞춤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용지의 너비와 용지의 높이를 각각 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모든 내용을 한 페이지에 인쇄가 되요 이것도 시험지에 나온 적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갈까요 자동 맞춤을 선택하고 용지 너비 1 높이 너비하고 높이를 각각 1 1 주게 되면 모든 내용이 한 페이지에 인쇄가 된다라는 거 시험지에 나오니까 조심하시구요 그 다음에 용지 크기 인쇄 품질 남 시작 페이지 번호 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페이지 탭이구요 그 다음에 여백 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여백 이에요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당연히 위쪽 아래쪽 여백 조절 가능하고 심지어 머리 글 바닥 글 여백 조절이 가능하다 무슨 탭 여백 탭이에요 그 다음에 여백 탭에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 가능합니다 가로 세로 내용을 갖다가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할지 안할지 여부에요 바로 여백 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머리 글 바닥 글 인데요 머리 글 편집 바닥 글 편집이 있고 그리고 아래쪽 내려오게 되면 짝수와 홀수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뭐를요 머리 글 바닥 글을요 요거 조심하셔야 되요 또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짝수 페이지 하고 홀수 페이지를 인쇄할 때 부수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혹시나 짝수와 홀수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을 페이지 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머리 글 바닥 글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첫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 그 다음에 문서 문서에 맞게 배율 조정이라든가 페이지 여백에 맞추기 요런 것들이 지원이 된다라는 거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머리 글 편집을 누르게 되면 또는 바닥 글 편집을 누르게 되면 요렇게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오냐면 요 기호들 지금 왼쪽 구역 가운데 구역 오른쪽 구역 줄 수가 있는데 보세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서식이에요 텍스트 서식이고 어떤 기호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시험 문제에서 나와요 텍스트 서식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페이지 번호인데 왼쪽에다 넣겠습니다 페이지 번호 ampersand 대가로 열고 페이지 번호 이런 페이지 번호가 찍힌다는 얘기에요 머리글에 ampersand 페이지 번호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요 전체 페이지 번호에요 전체 페이지 그래서 요 그림을 보여주고 요 아이콘들을 보여주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물어봐요 얘는 페이지 번호 삽입 그 다음에 전체 페이지 그리고 요번엔 이제 가운데로 오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날짜 삽입이에요 ampersand 날짜 그 다음에 시계 모양이잖아요 ampersand 시간 그리고 또 조심하실 게 뭐냐면 얘는 파일의 경로를 삽입해줘요 파일의 경로 파일의 경로는 ampersand 경로 ampersand 파일 이렇게 나타나요 파일의 경로 경로 파일 그 다음에 얘는 파일 이름 삽입해요 ampersand 파일 파일의 이름은 ampersand 파일 그 다음에 파일이 나왔으니까 이제 시트가 나와야 되잖아요 시트 이름 같은 경우 조심하실 게 뭐라고 나오냐면 ampersand 탭이라고 나옵니다 얘는 시트 이름 삽입인데 ampersand 탭으로 나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시트 ampersand 탭으로 나온다는 거 요거는 조금 신경 써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이고요 얘는 이제 그림 서식이 돼요 그래서 요게 시험이 잘 나오니까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시트 탭인데요 시트 탭 같은 경우는 인쇄 영역 인쇄할 영역을 갖다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트 탭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인쇄 제목 반복할 행 반복할 열 페이지가 바뀔 때마다 반복해서 나와야 되는 행 예를 들어서 여기 성명 커밀반 엑셀 요 제목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타이틀이라고 하는 거 얘네들을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반복할 행을 여기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 달러 1 콜론 달러 1 요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것도 시험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반복할 행 일행을 갖다가 계속 반복할 거예요 얘를 요렇게 나와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쇄할 때 눈금선 눈금선이 인쇄할 때 나오게 할지 안 할지 그 다음에 흑백으로 인쇄할지 안 할지 간단하게 인사라는 거는 차트라든가 개체 같은 거를 인쇄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인쇄가 바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행렬월익을 인쇄할지 안 할지 여고 그 다음에 메모 같은 경우 인쇄할 때 시트 끝 아니면 시트에 표시된 대로 요것도 시험문제 나와요 메모 인쇄 옵션 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셀 오류 표시 그냥 표시된 대로 또는 공백 그 다음에 대시대시 그 다음에 NA 셀 오류 표시도 옵션이 있어요 그 다음에 페이지 순서 행 우선으로 갈지 열 우선으로 갈지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는요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는 시트 탭이 아니고 차트 탭이 나온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설정에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들어갔을 때 시트에서 인쇄 영역 인쇄 제목 요런 부분들 다 활성화가 돼서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쇄 미리 보기 여기서도 페이지 설정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 페이지 설정 여기 들어가서는 시트에 들어가게 되면 보세요 지금 인쇄 영역 인쇄 영역 그 다음에 인쇄 제목 반복할 행 반복할 열 얘네들을 갖다가 쓸 수가 없어요 반전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시트에서 페이지 설정 들어갔을 때 하고 미리 보기에서 이 페이지 설정 들어갔을 때 요 차이점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인쇄 영역 설정은요 인쇄 영역을 갖다가 범위를 지정을 해요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페이지 설정 그룹에 가게 되면 인쇄 영역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해서 인쇄 영역을 갖다가 설정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있는데 페이지 나누기를 미리 보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보는 거니까 보기에 보기 탭에 통합 문서 보기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선택해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갖다가 실행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보기에 통합 문서 보기 마찬가지로 기본을 선택하게 되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를 해제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데이터 입력이 가능해요 데이터 입력이나 편집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시험 문제에서는 없다라고 뻑을 치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페이지 나누기 선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구분선의 위치를 갖다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단 셀의 크기는 조절이 안됩니다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기본 보기로 전환을 해도 각 페이지를 구분하는 페이지 나누기 선 표시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페이지 나누기 모두 원래 이용하게 되면 설정된 모든 페이지를 해제할 수 있다 페이지 나누기 모두 원래대로니까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엑셀 옵션 고급에 가게 되면요 이 워키시트의 표시 옵션 항목에 페이지 나누기 표시 체크를 하게 되면 페이지 구분선이 표시가 돼요 엑셀 옵션 고급에서 가능하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나누는 게 자동 페이지 나누기 여기 자동으로 페이지가 나눠지게 되면요 파란색의 파선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자동 같은 경우는 파선은 뭐예요? 점선이잖아요 끊어지는 선 이렇게 자동 페이지 나누기는 파선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수동으로 페이지 나눈 거는요 실선으로 나타나요 실선 시험 문제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암기하는 방법은 실수 실선의 실 수동의 수 실수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죠 자동은 파란색 파란색의 파선 그래서 자파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쇄할 때는 인쇄 인쇄할 때는 파일 탭에 인쇄 들어가서 이제 인쇄를 갖다가 클릭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프린터 설정 그 다음에 설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에서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인쇄 영역 인쇄할 영역을 갖다가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인쇄 영역 설정을 누르게 되면 인쇄 영역이 설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쇄 영역 해제 바로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나누기 페이지 나누기 삽입 그 다음에 페이지 나누기 제거 페이지 나누기를 모두 원래대로 지금 여기서 만약에 페이지를 나눴다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페이지가 나눠지는 건데 보기에 페이지 나누기 통합 문서 보기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가게 되면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죠 사용자가 수동으로 나누어진 거는 이렇게 실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나누어진 거는 이렇게 파선으로 나타나요 이것도 시험제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을 누르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에서 인쇄 영역 설정 그 다음에 나누기 페이지 나누기 삽입 페이지 나누기 제거 페이지 나누기 모두 원래대로 그 다음에 보기에서 통합 문서 보기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그 다음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조절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 가능해요 수정도 가능한 거고 그 시험제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 기본을 누르게 되면 원래 기본 보기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형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지금 차트하고 이 도형 그런데 도형을 선택하고 지금 속성에 걸게 되면 개체 인쇄가 있지 않습니까 개체 인쇄를 갖다가 클릭을 해서 해제를 하게 되면 이 도형은 인쇄되지가 않아요 그것도 같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화면 제어인데요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거 말 그대로 화면 확대 축소인데 배율은 10%에서 400%까지 가능해요 보기에 확대 축소에 확대 축소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확대 축소 대화 상자에서 배율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옵션에서는 10%에서 400까지 지정할 수 있다 숫자적인 계절 좀 조심하시고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니까 창 정렬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통합 문서를 갖다가 배열시켜서 작업할 때 쉽게 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창 모두 정렬을 갖다가 실행하게 되면 창 정렬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가지가 있어요 가로 세로가 있고 그 다음에 바둑판식이 있고 계단식이 있어요 조심하실 거는 여러 개의 통합 문서를 갖다가 배열시키는 개념이 바로 창 정렬이고 그 다음에 창 나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창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개별적으로 스크롤되는 여러 창으로 나누는 기능 보기에 창의 나누기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고 최대 네 개까지 쪼개져서 나눠질 수 있어요 숫자적인 개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분할선 같은 경우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워크시트 바깥쪽으로 이동하거나 더블 클릭하면 삭제돼요 그리고 창 나누기가 설정된 상태에서 보기에 창 나누기를 선택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시험지 잘 나오는 거 창 나누기가 설정되어 있어도 인쇄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요런 거 맞다 틀리다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지에서 잘 나오는 건 틀 고정이에요 틀 고정 말 그대로 얘는 틀을 고정시키는 거죠 워크시트에 입력한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요런 제목 같은 경우 위로 밀려나잖아요 그걸 갖다 고정시키는 거예요 보기 창 틀 고정에 틀 고정을 실행시키게 되면 선택한 셀의 좌측 상단 기준으로 좌측 위축으로 생겨요 기준으로 행과 열 동시에 고정시킬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틀 고정 위치는 틀 고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틀 고정 위치를 갖다가 변경하려면 틀 고정을 취소한 다음에 취소한 다음에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 틀이 고정되어 있어도 당연히 인쇄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요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틀 고정을 한번 볼까요 틀 고정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차트를 좀 삭제를 하고 도용하고 지금 성명, 컴일반, 엑셀, 그 다음에 여기 성명이 있잖아요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틀 고정을 시키겠다는 얘기에요 여기를 틀 고정을 왜 시키냐면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틀 고정, 틀 고정을 시키게 되면 데이터를 계속 입력을 하더라도 성명, 컴일반, 엑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데이터를 오른쪽으로 가면서 입력을 하는데 성명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틀 고정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 숨기기 말 그대로 창을 숨기는 거예요 보기 창 숨기기 실행해서 현재 통합 문서를 보이지 않게 숨기는 거고 숨기기를 실행하게 되면 시트 탭에서 모두 사라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숨기기 취소를 실행해서 당연히 숨긴 문서를 열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숨기기를 실행한 상태에서 엑셀을 종료해도 당연히 대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